내가 갑자기 울고 있.. 우울한 일이 있어 울고 있다면 아기랑 강아지 파밍이 어떻게 다른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얘들아 다들 와봐봐 얘들아 얘 앞에서 놀고 있는데 나도 얘들아 이리 와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생긴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1단계 우울함 너무 우울하다 애쓰다 엄마는 너무 우울해 타투야 타투야 정말 우울하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간이 생길 수 있지? 너무 우울해 2단계 조금 슬퍼 슬퍼 야 웃어? 엄마 조금 슬퍼 하늘야 엄마 조금 슬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슬툴 수 있지? 알았어 너밖에 아파 오열 단계 간다 오열 단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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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 단계 간다 오엑 오엑 아 아 아 아 너무 안 돼 ットimmer 직접 확인 하러 간다 한참 Genau 스타일이sein 아이고! 아! 아! 어! 아니야! 하니가?? 아 뭐야! 너 이 자식 들리면서 안 들리면 좋겠어! 너 안 들리면 좋겠어! 들리면서 안 들리면 좋겠어! 들리면서 안 들리면 좋겠어! 너 이 놈이 죽이. 이네메시키 이네메시키 어? 뭐야? 아.. 뭐야? 바로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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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야.. 그래 내가 너무 슬퍼 타투야 타투.. 타투야.. 엄마가 무심.. 타투야.. 엉엉엉.. 타투야.. 엄마.. Encour.. melhor.. 엄마가 흥외. 친구한테.. 엄마가 그냥.. aprés.. cycle 그럼.. 먹어부터 Trulymax 구경하기 구독 Э牧 provide 백icas whatsrecht만은 구독자ол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